오늘 말씀은 약속에서 은혜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이 히브리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뺏기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은혜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아브라함 또 예수 그리스도 모세에 대해서 그 어떤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사전을 보면 약속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상대방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그렇게 한글사전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게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또 책도 읽었고 또 신학교에서도 제가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겁니다. 그러게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노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그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보고 배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있는데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을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권한을 당하는 겁니다. 그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뭘 보내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모세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가를 그 과정을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한 부분이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히브리어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말씀은 한 가지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셨다 하면 우리는 그냥 말씀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영어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영어 번역을 보면 God promised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으로 제가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럼 약속이라는 건 뭔가입니다. 이거는 보증스피어와 같습니다. 캐시어스 책과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100만불짜리 체크를 받았는데 제가 그 100만불을 누군가 저에게 거져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00만불짜리 책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종입니다. 100만불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책을 캐시어스 책을 100만불짜리를 제가 믿는다면 저는 100만불 캐시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제가 지금 100만불을 갖고 있는 걸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경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처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아담과 이브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말씀하셨다가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꼭 죽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아담이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뱀이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과학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또 일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게 뭐냐면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타나지 않죠.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았다면 그는 악의 근원, 죄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제가 지금 믿지 않는 단어를 썼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스스로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담에 의해서 사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성경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물론 우리 구약 전체를 보면 율법으로 약속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지금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믿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할 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뭉뚱그려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잘라서 보면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에 실패한 자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종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스스로 파괴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될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약속을 깨었으니까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모순이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는다면 그는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걸 탈무드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1절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약속을 믿은 자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믿고 행동을 한 자에게 의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뚱땅지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뚱땅지 같은 소리가 나오냐면 아브라함만 의롭게 여긴 거 아니야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왜 의롭게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말씀을 드렸냐면 뚱땅지 같은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하미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장관으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의로 여김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 성경에다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의는 아들을 죽이는 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게 뭐죠? 어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믿음의 행동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행동이 아브라함과 같은가입니다. 아브라함 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의의가 크냐? 나의 의의가 크냐? 어떤 의의가 크냐? 우린 종종 얘기하죠. 아들을 칼을 들고 죽이려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고통, 그 의의, 그 믿음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의의가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스 11장 40절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스 11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욱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라고 히브리스는 가르쳐 주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의의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우리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말미암고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의의가 우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의가 우리 때문에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브라함의 의의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무엇 때문에 믿느냐? 그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브라함과 우리를 세워놓고 본다면 누구를 더 의롭게 여기시냐? 우리를 더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고난당하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슬프지 너희들이 지금 죽고 빼앗기고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의 의의가 고난당하는 너희들의 의의가 아브라함 보다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은 히브리사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의로워졌기에 고난을 견디고 이제 히브리사가 뒤로 가면 더 나오는데 고난 이후에 주어질 상급을 바라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는 걸 이기는 것으로만 또한 견디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견디고 이기고 날 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의로워진 자들에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사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그들이 의로워졌고 의로워졌기에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 물론 잘되고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제가 지난 10여 년 이상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이유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죽음 위에 주어질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참여로 말면 그 상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며 구원하신 겁니다. 다만 죽음 이후에 상급이 있는데 그 영광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겁니다. 믿는 자와 모든 믿는 자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게 13절 보세요. 13절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히브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석이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에게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독자의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야마 보면 단수명사입니다. 말미야마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너가 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천신망고 끝에 나중에 가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맹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그 믿는 신에게 맹세합니다. 맹세라는 건 뭡니까? 내가 부족하기에 상대방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속하는 겁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종교는 신에게 맹세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하는가? 여러분, 모든 종교는 현세구복입니다. 종교학을 공부해보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현세구복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들을 죽이는 고난과 시련은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라는 종교에 물론 현세구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현세구복이 없다고 저는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고난과 시련에 있을 때에 물론 도와주시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면 내버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구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다음에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어떤 생각을 하면 세상이 주는 복과 번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땅이 있었습니까? 땅이 없었습니다. 막벨라 동굴 자리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까? 자식이 많았습니까? 아들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복과 번성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번성인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교인들은 지금 복과 번성이 없습니다. 가족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출교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복과 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복과 번성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복주고 복주며라는 단어를 영어성경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blessing 그리고 will bless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미래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현재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입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ultiplying, 현재형으로 번역하고 will multiply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현재와 미래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과 번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죠,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도 복주고 미래도 복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준 적이 있죠.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그 복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복과 번성을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그렇게 계속 써놨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릎 꿇다 예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은 구약성에 400번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받고 번성하는 게 뭐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으로 헌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아쉬로란단도 복인데 그건 16번 내지 20번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물질적 축복, 건강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자 싶어하는 복은 예배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슬픔을 찾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할 마음이 없지만, 고난으로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16절. 여기 이제 또 다른 맹세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리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입니다. 이제는 맹세가 나오는데 13절과 14절의 맹세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맹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은, 우리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에게 맹세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맹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입니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세할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 되는 그 맹세는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고 우리와 동등합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후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는 누구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상 모세가 맹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또 하나의 약속이 나옵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율법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약속이 구약에 두 개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모세와 믿음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모세와 율법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제가 좀 전에 의의를 비교했는데 이 두 가지 약속 중에 구약의 약속은 어느 것이 더 큰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430년이 지난 해수도 나옵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율법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믿음의 약속이 모세의 율법의 약속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높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율법의 약속이 하나님 믿음의 약속을 무효하지 못한다고 무효로 받는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의 약속이 있고 믿음의 약속이 있는데 우선하는 게 뭐다? 믿음의 약속이 우선하다는 것. 모세의 율법보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신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율법을 약속을 하셨는가입니다.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선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율법의 약속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크냐?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이라는 것. 그러나 이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의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것보다 앞선 것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것은 튼튼하고 두 번 다시 새로운 약속, 어떤 약속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휘장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지성소로.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죄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죄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담과 입으로 시작된 그 죄의 용서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스 기자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이 고난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확실하고 불분명한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달라지고 누구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고난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저를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봅니다. 특히 제가 우리 집에 TV가 하나 있는데 기독교 방송에 나옵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설계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이 고난 중에 실현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그걸 이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정말로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가? 성경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 믿고 이 문제 해결됐고 저 문제 해결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펼치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교인들,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에서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걸 지극히 당연히 여겼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한국교회는 이걸 상실했습니다. 저도 한국교회 목사지만 정말로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고난당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어떤 신앙과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벗어나의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앞으로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해결과 보상과 대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간증하고 어떤 기도로, 어떤 기적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가입니다. 저는 이 이유가 단 하나로 봅니다. 미국식 성공주의와 긍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히 미국의 역량입니다. 미국 교회의 잘못된 역량입니다. 저는 머리떨 교인들이 이런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인데 아무리 좋은 어떤 간증을 듣고 뭘 듣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하면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겼다, 승리했다? 그럼 그 이긴 것과 승리한 것이 영원합니까? 잠시, 잠깐 뿐입니다. 저에게도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잠시, 잠깐 뿐의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자랑할 것이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걸 당연히 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찾아가는 그 삶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십자가에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고난 속에서 매일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가 무엇이고 그 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어질 죽음의 영광, 그 상급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